네 오늘은 쉐어웨어인 RC를 활용해서 이미지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RC는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는 프리웨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용자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혹은 특정 기능을 제한한 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포토샵으로 보통 이미지를 편집하지만 포토샵을 PC방이라든지 친구집에서라든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은 RC를 검색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몇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령 스캐너로 스캔을 했을 때 이미지가 세로로 누워있는 경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세로로 찍어서 이미지가 사진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회전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파일 포맷을 바꾸는 기능인데요. 가령 그림판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어떤 만화 작품, 그림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림판의 첨부 확장자 명이 BMP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BMP 파일은 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jpg나 gif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해드리고 끝으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경우 보통 디지털 고화질로 할 경우에 이미지가 엄청 큽니다. 잠깐 보시면 저희 반 학생들의 이미지입니다만 너무 커서 컴트의 첫 화면으로 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크기를 줄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RC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미지가 종전에 그림판이나 혹은 익스플로러로 연결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RC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림 저장해서 마큐먼치에 가서 이게 올림픽공원 였죠? 올림픽공원 사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부터는 설치를 한 다음에는 탐색기에서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RC에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올림픽공원 사진이 있죠? 탐색기에서 이 그림을 선택하실 경우에 이와 같이 RC라는 프로그램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